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텐데요. 오늘 미국 증시대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통령의 날로 오늘은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영향이 부자한 상황 속에서 내일 증시를 개장해야 한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미국에서 한 가지 중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알리고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현재 30%가 넘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곳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2월에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중국 측에서는 양회를 맞아서 지준율과 대출 우대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증시의 영향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20대 대선 후보 토론회가 1차 대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8시부터 진행이 되고 약 2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관련해서 증시에는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게 될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이 되는 종목이 있는데 바이오 FDNC라는 기업입니다. 식물세포 유래 유효물질의 연구 개발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2만 8천 원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